안녕하세요. 리이트대에서 테일 윈드 사용하기 강의를 맡은 소프트웨어학과 장성수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강의 내용은 리이트를 같이 설치해보고 설치한 리이트를 가지고 테일 윈드를 사용하여 리이트 내에서 UI 제작을 같이 실습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사존 준비는 자바스크립트와 리이트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노드.js는 이따가 같이 설치를 할 예정인데 미리 설치해두면 좋겠습니다. 우선 강의 목차는 처음에 리이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테일 윈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테일 윈드 설치와 환경 구축을 같이 실습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 테일 윈드 CSS를 사용하기 위해 4개의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훑어보고 저가 소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테일 윈드를 이용하여 UI 제작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우선 리이트에 대한 설명에 앞서 리이트의 유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이트는 2011년 페이스북이 뉴스피드에 처음 배포되었고 2012년 인스타그램은 리이트를 사용하여 웹앱을 구축하였습니다. 2013년 리이트가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로 출시되며 2015년에는 넷플릭스, 에어비앤비와 같은 아주 큰 대기업에서도 리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에는 리이트 버전 17까지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리이트를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대략 970만개 이상이 되는데요. 이토록 많은 웹사이트가 리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명확성과 단순성 때문입니다. 카카오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뷰.js와는 달리 리이트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UI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를 통해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하고 마스터할 수 있으며 UI 개발 프로세스를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높은 생산성입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은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품을 시상에 출시하고 가능한 빨리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이유로 리액트를 찾습니다. 다음은 리액트는 빠른 속도와 고성능의 확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리액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가상 도움입니다. 가상 도움이 무엇이냐? 가상 도움은 리액트로 구축된 웹사이트가 확장 가능하고 고성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리액트의 기능입니다. 다음은 리액트는 xeo 친화종입니다. 웹사이트의 콘텐츠와 구조가 검색 엔진에 의해 평가되고 순위가 매겨지려면 사이트가 렌더링되고 책인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리액트를 사용하면 서버 측 렌더링을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검색 엔진이 웹사이트 페이지를 즉시 세균화하고 웹사이트의 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측 렌더링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더 느리고 덜 안정적이며 검색 순위가 나다를 수 있는 더 복잡한 인덱싱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다음은 고품질 코드 촉진입니다. 리액트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재사용 가능한 UI 구성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포넌트를 만든 것과 비슷한데요. 그 결과 버그가 줄어들고 코드 안정성이 향상이 됩니다. 구성 요소를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앱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됩니다. 다리 테스트를 통해 충돌 없이 작동하는 특정 구성 요소가 입증되면 추가 테스트 없이 앱의 다른 부분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편한 포맷입니다. 대부분의 리액트 개발자는 자바스크립트용 구문 확장인 JSX를 사용합니다. JSX를 사용하면 개발자가 HTML 구문을 사용하여 자바스크립트 개체를 생성하고 코드를 더 읽기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리액트의 기능인 DOM을 더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같이 정리하자면 리액트는 동적인 UI,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웹페이지는 각 페이지마다 페이지를 관리해줘야 되고 사용자의 응답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지수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적인 UI가 무엇이냐 동적인 UI 설명에 앞서 정적인 페이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인 페이지는 웹서버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HTML 문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여 받은 페이지입니다. 기업을 소개하는 페이지라면 단순히 기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유저의 인터렉션은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HTML가 CSS의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적인 페이지는 유저의 행동 흐름에 따라 웹페이지의 구성을 달리해줘야 하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즉, 유저가 유청 정보를 처리한 후 제작된 HTML 문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동적인 페이지가 주를 이루는 요즘 웹페이지라기보다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릴 정도로 유저 인터렉션을 처리하기 위한 상태 변화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를 자연스러운 유저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드.js를 같이 설치해보고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이따가 테일윈드 환경 구축 시간에 같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노드.js 설치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링크를 누르신다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컴퓨터의 환경에 맞는 OSS, 환경에 맞는 노드.js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 과정은 본 영상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드.js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커뮤드 창을 열어서 노드-V를 누르시면 노드.js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js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npm까지 설치가 되는데요. 입도와 npm-버전을 클릭하여 npm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이 커뮤드에 나온다면 노드.js 설치는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은 테일윈드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윈드 CSS는 유틸리티 퍼스트 컨셉을 가진 CSS 프레임워크입니다. 부트 스트랩과 비슷하게 m-1 플렉스와 같이 미리 세팅된 유틸리티 클래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htm의 코드 내에서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CSS 프레임워크로 일라인 스타일을 사용하게 되는 것만큼 빠르게 스타일링할 수 있으면 저도 디자인 시스템만큼이나 일관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github와 nux.js 공식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 컴포넌트 등과 같이 작은 스타일 변경에도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에 지쳤거나 매번 클래스명을 고민하느라 골머리 썩였던 분들이 테일윈드를 사용하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일윈드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테일윈드의 장점은 각 스타일마다 지정된 클래스명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HTML과 CSS 파일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같이 실습을 통해 확인하면 어떤 말인지 확실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클래스명을 가져다가 놓는 것만으로도 적절히 구성된 색상이나 margin, padding, 간격, 사이즈 등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지정된 클래스명을 가져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일관내 스타일로 구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각 CSS 요소 수준이 유틸리티 클래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비해 기본 스타일 값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쉽게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더 UI를 설계하는 데에 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션이나 스타일 컴포넌트와 같은 CSS인 JS 라이버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테일 윈드의 단점인데요. 클래스 네임이 테일 윈드만의 방식으로 전해져 있어서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클래스 네임이 어떤 CSS 프로펄티를 뜻하는지 찾아봐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존재합니다. 물론 CSS 속성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있다면 프로퍼티에 대해 찾는 수고는 좀 덜할 수 있습니다. CSS에 클래스 네임을 전부 가져다 넣었기 때문에 코드가 길어져서 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UI를 설계해야 되거나 UI 설계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설계를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테일 윈드가 굉장한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테일 윈드를 같이 설치하고 환경 구축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래 위 보이는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같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일 윈드를 같이 설치하고 환경 구축을 같이 해볼텐데요. 우선 아까 링크에서 보여드린 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 환경 구축 순서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월하는 디렉토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연 다음에 MPX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마이 프로젝트 명의는 생성할 프로젝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테일 윈드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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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거 할지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순간을 고른 것입니다. 해당 버튼에서 일단 좋아하는 오류가 윈드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 시에는 대문자가 없는 소문자로만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소문자로만 구성된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고 다시 npx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시간이 좀 길다는 관계로 npx 크리에이트 앱을 진행하는 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해피 해킹이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생성한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위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설명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실행하면 entailwind.config라는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안으로 들어가서 위 내용을 그대로 커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rc에 보면 index.css 파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래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네이트 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테일빈드 설치면 환경 구축을 마쳤고요. 테일빈드 css를 위한 제가 사용하는 4개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사용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테일빈드 kit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다음에는 테일빈드 블록, 테일빈드 컨퍼런치, 테일빈드 스타트 킷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테일빈드 킷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테일빈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일빈드 킷이라는 사이트 이동을 하였고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저는 네비게이션을 선택할 거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UI를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코드가 나오고요. 여기서 복사를 하고 밀표로 가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UI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저는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요. 또 코드를 복사하고 또 코드를 복사하고 검파일을 하면 해당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가 잘 안되어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헤더와 아까 선택한 UI가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div 태그를 하나 추가했는데 그 이유는 리액트 내에서 return 함수 안에는 상위 태그가 한 가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 태그 div를 추가하고 그 아래에 두 개의 컴포넌트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UI를 선택하여 코드로 복사 붙여놓기 한 다음에 리액트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방금 붙여놓기 한 두 개의 소스를 컴포넌트로 변경하여 실습을 진행하고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선 아까 선택했던 코드를 복사 붙여놓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더라는 그리고 저는 이 코드를 클래스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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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